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이라는 책입니다. 혼다켄지음 강지은 옹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딱히 뭘 하지도 않는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운이 좋은 사람은 왜 운이 좋은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먼저 운을 불러오는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불러오는 말들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행복을 준 사람이 많을수록 운은 좋아진다. 한 통 내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진다. 기쁜 선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운을 누군가에게 줘라.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손에 넣는다. 사랑을 표현하면 운이 찾아온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운을 가져다 준다. 부탁받은 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상냥한 말은 운을 가져온다. 인류와 만나야만 운이 찾아온다. 운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금전운, 사회 운을 빼앗는다. 울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면 운이 달아난다. 불행에 익숙해지면 불운이 자리 잡는다. 허둥거리면 운도 허둥지둥 도망간다. 사과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배려심이 좋은 사람은 어느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운이 따른다. 눈앞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인맥 운이 좋아진다. 항상 온화하게 웃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운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운을 나누어 받는다. 운의 흐름을 느끼고 직감으로 미래를 읽는다. 좋은 질문이 좋은 운을 불러드린다. 진정한 라이벌과의 마찰이 운을 만든다.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도 운도 열린다. 듣는 힘을 기르면 운이 열린다.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하는 명상을 한다. 무언가를 버리면 운이 열린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에 운은 찾아온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리더를 경험하면 운이 따른다. 긴급 대처를 잘하면 운이 따른다. 베스트일 때 다시 세 번 공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솔선하는 사람이 운을 불러온다. 자신을 기쁘게 하면 운이 찾아온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른다. 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멋진 사람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내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우연한 일을 계기로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해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가 전부일 뿐입니다. 10년 후에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역산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금이나 인맥, 경영계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10년분의 예정표를 준비하고 성공한 시점에서 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트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역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으면 찬스에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대부분의 것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릅니다. 운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요즘 유행인 쇼핑센터나 새로 오픈한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듭니다. 이런 곳에는 북적이는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셔터가 내려진 상점가 등에는 운의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운은 움직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발랄하고 좋은 운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행을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의 뿌리를 뒤흔들만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에는 기가 움직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기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에너지가 높아져 운이 좋아집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우울 상태에 빠지는 것은 같은 장소에만 있어서 기후의 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지 않으면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주 꽤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기쁜 선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적절히 전달한다면 기쁨의 감정은 주고받는 사람들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즐거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는 자신도 즐겁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면 되고 우정이 필요하다면 우정을 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마움과 비즈니스 찬스로 되돌아옵니다.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손에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기회는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놓치기 일수입니다. 기회만 잡는다면 돈은 나중에라도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틀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차원이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인가 찾아옵니다. 단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는 회사에서 근무했을 적부터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로부터 뭐뭇에 대해 조사 좀 부탁해라는 지시를 받으면 대부분 이미 조사했습니다라며 바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대화를 새겨듣고는 향후 어떤 신규 사업이 이루어질지를 상상해보고 언제든 지시가 내려지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먼저 조사해 뒀던 것입니다. 한편 동료들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사하면 됩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우는 그 사람의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10년 후의 평범한 샐러리맨과 상장기업의 오너가 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에 익숙해지면 불운이 자리 잡습니다. 불행에 익숙해지면 본래 거머쥘 수 있는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잘 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운의 호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 업계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리 많이 벌 수 없죠. 이렇게 스스로 불행에 익숙해져서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운을 더 줄어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나도 불행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에 익숙해진 사람보다 좋은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는 잘생겼으니까 좋은 결과를 남겼으니까 좋다 와 같이 조건부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옵니다. 운이란 가슴이 설렐 때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관찰해보면 여러 곳으로 흘러갑니다. 디즈니랜드의 입구 게이트나 기다리는 손님들로 행료를 이룬 디저트 가게안 또 공항의 출발 카운터나 요즘 대인기의 쇼핑센터를 말합니다.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세계에서 왠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 있다고 상상해보면 가슴 설레게 되며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장면에서 우리는 가슴 설렘을 느낍니다. 별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왠지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 이런 곳에 좋은 운도 좋은 운을 가진 사람도 모여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장소에 몸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적극적인 사람을 흉내 내거나 무리해서 밝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슴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작업이라도 그 앞에 즐거운 일이 가득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일조차도 즐거운 것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주변을 그 분위기로 물들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인가 이쪽도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도 그 즐거움이 전파될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운을 불러드립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중요한 날에는 왜 꼭 비가 오지?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좋은 일만이 생기지?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싫은 일, 아쉬운 일에 대해서는 왜? 어째서? 라며 자신을 힐문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외를 붙이는 순간 우리들의 사고는 부정적인 재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별로 돈이 없는 걸까? 왜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재능이 별로 없을까? 그 결과 나오는 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무능하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재능이 없으니 무료한 일밖에 못해서 타고난 게 그러니 운명이니까 단념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고 인생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이 대답들은 이론의 회로를 통과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지 여부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운이 따라오는 것으로 의식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는 친구들이 많을까? 왜 나는 운이 좋을까? 크고 작던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충만해져 운의 기운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질문할 때에는 그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모씨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때인가요? 지금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때에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져 즐겁고 가슴 설레는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슴 설렘은 다양한 곳으로 전염되어 그 장소 전체가 좋은 운의 기운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가슴 설레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운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